천안에 있는 두진그린힐이라는 아파트인데 현재 감정가는 8500원입니다. 최저가는 현재 5950만원에 책정되어 있어요. 약 70% 떨어져서 현재 30% 정도 감안 그런 가격이 되겠죠. 관리비 미납은 없어요. 996세대면 1000세대 정도 되는데 주변에는 좀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주변에는 좀 텅 빈 그냥 논밭이에요. 카카오맵으로 볼까요?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파트 단지 있고 주변에 나가면 죄다 논밭이죠. 논밭에 완전 딴 세상이 됐어요. 그죠? 과수원까지 있네요. 집 앞에. 과수원이 있고 여기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주변에 학교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학교도 지금 현재 없어 보이고 어디까지 나가야 학교가 있을까요? 학교가 거의 없어. 이와 아파트 대형 하나름 아파트 있는데 그 와중에는 조금 큰 그런 아파트가 되겠어요. 외관을 한번 볼게요. 사진에 나오는 외관을 한번 보시면은 어떤 아파트인지 가면 오시죠. 아까 봤던 그런 모습이고 청소는 8층이네요. 8층 나쁘지 않아요. 802호 정도면은 1, 2, 3, 4, 5, 6, 7, 8. 여기 쪽이네요. 여기 지금 살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재 임차인이 있어요. 23평형. 방 3개, 화장실 하나. 화장실 하나짜리네요. 옛날 구축이라. 하나짜리이고 23평형이고 5구제곱미터, 60제곱미터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5구제곱미터에요. 다 보시면은 이건 밤롤림대서 나오니까 5구제곱미터짜리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용면적. 최성란씨가 직접 여기에 새 들어서 살고 계신데 박씨는 예전에 살고 계셨던 소유자인 것 같고 전입을 안 빼신 것 같아요. 최성란씨가 2018년 5월 23일 날 전입되어 전입되어서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18년에 들어왔지만은 후순위에요. 지금 우리은행이 3600만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아마 이 집을 사면서 박종남씨가 이 집을 사면서 근저당을 3600만원 실행을 했겠죠. 실행을 하고 그 이후에 살다가 최성란씨가 들어와서 지금 거주하고 계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지금 뭐 실제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임차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임차관계다라고 하게 되면은 굳이 부부관계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가업료까지 하면서 저기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여기 지단 2018 지단 21 찾아보면 아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이건 직접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전입은 되어있고 확정일자는 안 받았어요. 확정일자 없다라는 것은 현재 배당 순위에서 제외된다. 보증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하셨는데 뭐 따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후순위에요. 후순위이기 때문에 낙설자 인수사항은 없고요. 현재 시세를 한번 볼까요. 현재 시세하게 되면 휴행이에요. 그죠? 휴행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학교도 여기 쪽에 나가야 지금 읍내 쪽에 성화역 쪽 인근으로 나가야 있는데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없고요. 조용한가 봐요. 현재 아까 59제곱미터였죠. 8283짜리가 공급면적이 8283인 물건을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8층이었는데 현재 8천만원에서 높게는 8300만원까지 돼 있는데 호가는 이렇게 돼 있어도 실거래가는 아마 8천만원 정도 선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렇죠. 그러면 우리도 매가는 8천만원 정도 선에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권리 분석 사항으로는 인수사항 없습니다. 없는데 이분이 안타깝게 우리가 8천만원 정도 선에 봐야 되겠죠. 8천만원 정도에 매도 가능한 금액이다라고 보면은 우리는 낙찰되는 게 약 7천... 요즘에 높게 받아가니까 약 7천만원 전후로 낙찰받아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임차인 최성란 씨가 됐을 경우에는 이 물건 자체는 본인이 직접 입찰을 들어오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보증금을 못 받으신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배당 순위가 상당히 뒤로 밀려 있기 때문에 이분은 낙찰 받을 수 있는 돈이 우리은행 근저당 빼고 이후에 자기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손해를 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거주하시거나 그럴 여력이 된다고 하게 되면 직접 받으시는 게 아마 제일 나을 거라고 보고요. 실제 7천만원 정도 선에 낙살될 거니까 우리은행의 근저당 제외하고 약 4천만원 정도 선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2011년도에 근저당이 발생된 거니까 10년 동안 안 갚을 일은 없겠죠. 10년 동안 안 갚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근데 이분이 경매 넘기기 전에도 우리은행의 근저당이 얼마 있는지 실제 다 갚았는지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 갚았을 수도 있어요. 다 갚았을 수도 있고 아마 다 갚았으면 이분이 말소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 안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 낙찰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적정한 가격 선에서 입찰을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물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입찰 가시더라도 적정 가격 아까 8천만원이라고 봐드렸잖아요. 시세가. 그러면 얼마 정도 시세 차이를 남길지 약 천만원 정도 시세 차이를 남기고 싶다 그러면 7천만원 정도에 들어가시면 되고 2천만원 정도 더 나는 보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6천만원 정도 입찰하시면 좋은 물건입니다. 자 지금까지 임차인이 대학력이 없는 임차인 물건 한번 살펴봤고요. 이렇게 뭐 이런 물건을 토대로 해서 다른 물건들도 한번 같이 물건 분석해 보도록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